최영이 형이 몇 장이 몇 장이. 8살 때 좀 아이씨. 나이 들어서. 야 씨 형들.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안 하지. 뭐라고 해? 아이씨 이러면서. 야. 아 좋지 않아요. 끝났잖아. 없잖아. 0이 쓸 수가 없지. 없어. 너 없으면 죽었지 뭐. 내가 저기 뭐야. 도박하지 말란다. 여기 0 있는 거 봐볼까? 이제 막판이잖아. 지금 죽음 떨어졌으니까. 박판이야. 왔나 왔나. 친경 누구예요? 뭐잖아. 내가 친경이었어. 아니다. 윤경이야 윤경. 어 진형은 약간 두리 안쪽. 두리 안쪽. 싸움으로. 죽여. 죽여. 태영이 형 같은데 지민이 형이 너무 뻔뻔한 거 마음에 안 들어. 태영이 형 같았거든. 너무 뻔뻔했어. 저기 세 명 놔두고 나를 왜. 사실 라이옵니까? 네. 죽여. 야.